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그대가 조국 펀딩이 끝났습니다. 26억을 돌파했는데요. 무려 5만 명 넘는 후원자가 힘을 합친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대가 조국도 틈틈이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난도질하고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최근 낯술 허용도 그렇고 여러모로 공직기강이 걱정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강용석 씨와의 진실 공방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통화했다 안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에 개입을 했다 안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고발 조치까지 들어간 겁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고 명백한 선거 개입인데 끼리끼리 잘 싸워봐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씨는 강용석에게 협조를 안하며 용태를 압박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선거 개입 제기 세력과 단일화 검토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쇼다 아니다 이런 말도 많지만 중요한 건 선거 개입 관련한 실체를 들여다보고 무엇보다 김은혜 후보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현재 가짜 경기맘 논란에 가짜 애국자 남편 논란, 가짜 무용담 논란, 가짜 소녀가장 논란, 가식과 진심 이 사이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인영 전 장관을 향해선 자나깨나 북한을 생각한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오죽하면 한국 장관 아니다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던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겠다. 무력 도발에도 인도적 지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키를 지겠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때에도 논의를 할 뜻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퍼주기를 한다, 빨갱이다, 오만 소리 다 했을 겁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윤재순 비서관이 검찰 내부에선 별명이 EDPS였다고 합니다. EDPS가 바로 음단패설을 영문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딴 거죠. 계속해서 과거 발언 논란과 심지어 징계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과 한번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은 감싸기를 하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외로도 뻔뻔한 태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 정작 검찰 내에서는 200여 개의 선풀이 달렸다고 그러면서 검사의 롤모델이라고 응원을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가는 게 검사의 롤모델이지 집단으로 미친 것 같다. 검사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핸드폰 비번도 안 까고 계기면 불기소되고 장관까지 되는구나.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당연히 한동훈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윤석열 측에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에 친문 중앙지검장 등 줄사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친문인지 친륜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쓰냐. 앞으로 친륜 검사라고 안 쓰기만 해봐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던 정은경 청장도 이제 임기를 마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을 1시간 이상 자고 있다며 거의 24시간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K-방역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책임을 오히려 정은경 청장이 지기도 했었고 황당무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했고 이후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의 청장이 되기도 했죠. 한국형 방역체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올해의 여성 백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K-방역이 OECD 코로나 우수대응 보고서에 실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얘기 말고는 안 나오는데요. 빠르고 투명한 정보 공유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위기소통 대응팀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상황이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정은경 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참 고마웠고 수고 많으셨다. 정권 바뀌었다고 위급한 순간에 질병청장을 확 바꿔버리는구나.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이라는 사람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안철수 1년 후배이자 부인 김미경 교수와는 동기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입국금지 타령을 했던 사람이네요.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참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정권씨가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죽하면 윤상연씨도 시위를 중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